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일제강점기 결성된 신경향파 문학단체인 염군사의 멤버였으며 초기 카프의 성립에 참여했던 소설가 최승일의 단편 중에 새벽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작가에 대한 소개를 간략히 드리자면 그는 1901년 부친 최용현과 모친 박용자 사이의 2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일제강점기 고전 무용가로 세계적 명성을 떨친 최승희가 그의 막내 동생입니다. 배제고보 3년에 중퇴한 최승일은 일본으로 건너가 니온 대학 미학과에서 수학하였고 1920년 봄 유학생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최초의 본격적인 근대극 연극단체인 극예술협회의 창립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무렵 잡지 신청년의 주간을 맡아보면서 시와 소설을 처음으로 발표하는 한편 국내의 극문회 결성에도 참여합니다. 신경향파 소설로 나가기 이전 최승일의 초기 소설 세계는 주로 연애사건을 중심으로 한 자연주의적 서술 스타일의 심리묘사를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새벽 역시 조혼과 자유연애를 모티브로 한 일반적인 서사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저의 선택이 여러분의 편안한 시간에 적으나마 도움이 되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범우 출판 지은이 최승일 새벽 어느 장편의 1절 춘실이와 은주의 사랑도 벌써 석 달이란 긴 역사 적어도 그들에게는 를 가지고 왔다. 눈 오기가 드문 동경에도 그때쯤은 눈이 와서 땅이 질퍽질퍽한 것도 불쾌하고 둘이 놀러다니던 정월 초승이 엊그저께 갔더니 벌써 3월 하고 생각하니까 날이 제법 따뜻하기도 한 듯하고 또 어떤 날 낮은 덥다고도 할 만하게 따뜻한 날이었었다. 추움은 가고 따뜻함은 왔다. 따라서 그들의 사랑도 으시시한 다다미빵 속 화로를 끼고 앉아서 속살거리던 갇힘의 사랑이 이제는 말쑥하게 갠 푸른 하늘 넓은 대공 밑으로 그 잔디밭에 속잎이 나고 나무에 싹 돋고 재글재글 끓는 봄 아지랑이 가운데로 따뜻한 품속으로 너그러운 기분 속으로 해방되어 나오게 되었다. 그렇다. 춥고 쓸쓸하고 어둡고 떨리던 겨울로부터 그들의 사랑은 대공을 쳐다보면서 큰 소리로 외치며 봄 가운데로 봄들 가운데로 걸어 나오게 되었다. 그리하여 방 안에 갇혔던 그들의 감정은 방문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이었다. 어떤 날 저녁 그날도 춘실은 은주희 집에 가서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면서 놀다가 웬일인지 그들에게는 무슨 이렇다는 큰 사건도 없이 앉으면 이야기가 많았다. 그는 그를 데리고 나와서 거기서 바로 얼마 안이 되는 잡사곡 묘지로 거닐기도 하다가 그럭저럭 어떻게 걸어간 것이 지대라는 곳까지 나가게 되었다. 지대란 일본 동경의 이깨북구로라는 지명의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봄밭두렁이나 걸어보자 해서 아주 넓은 바다와 같이 끝도 보이지 않는 무사신호의 버덩을 거닐게 되는 그들의 감정은 공연히 혹 어떠한 때는 퍽 센티멘털하게도 되었다가 또 어찌어찌하면 도로 희희낙낙거리면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그 어떠한 형용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에도 뛰놀게 되었었다. 일본의 무사신호라 하면 우리가 중학교 시절에 배운 바와 같이 퍽 가없는 넓은 들판이다. 그날 춘실이와 은주가 걸어가던 날 그곳은 퍽도 조용하였다. 언제 아니 그런 것이 아니지만은 새파란 하늘엔 손덩이 같은 흰 구름이 한가히 걸어가고 또 오고 또 일어나고 하였다. 아래의 그 넓은 버덩에는 산도물도 보이지 않고 다만 이따금 이따금 조그마한 수풀이 여기저기 있는데 그런 곳마다 그들은 의뢰 우리가 어렸을 적에 장난감 가게에서 금강산을 꾸민다고 사다가 놓은 조그마한 장난감 집 같은 그러한 집이 옹기종기 모드락모드락 있는 것만을 볼 수가 있었다. 멀리 성선 정거장에서 뺑차 떠나가는 짧은 울림이 이따금 이따금 들릴 뿐이고 모든 것은 따뜻한 그 가운데 조용한 그 가운데 숨어있고 안겨 있게 되었다. 그러한 가운데로 아직 새파란 풀이 무성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눈두렁이나 밭두렁 같은데 양지쪽을 볼 것 같으면 간혹 아주 새파란 풀싹이 고개를 달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그럴 때마다 은주는 아이고 하면서 그것을 덥석 안을 듯이 어여쁜 부르지즘과 같이 한참이나 내려다보고 들여다보다가는 발을 천천히 떼놓으며 걸어간다. 춘실은 그저 다만 음 하고 다시금 먼 동리나 먼 지평선만을 볼 뿐이었다. 우리는 여기서 그들의 속살거림 그들의 즐거움 그들의 우스운 이야기는 다 생략하기로 하고 발을 좀 더 그들의 생활의 실체라든지 감정의 유동되는 곳으로 옮겨야 하겠다. 그래 그들은 그날 온종일 일요일이었다. 그렇게 해를 보내고 무거운 다리를 끌고 다 각각 집으로 돌아와서는 저녁을 먹고 난 그날 저녁. 이것이 내가 맨 처음에 그 어떠한 날 저녁이라고 한 그날 저녁이다. 그날 저녁에 춘실이는 그날 하루에 정화되었던 감정. 자기가 괴로운 자기 나라를 버리고 온갖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쫓겨나다시피 하여 건너오게 된 그곳. 원인이 일어나는 원인 계급 속으로 뛰어들어온 대담한 모순 속에서도 자기 고향에 있는 것만큼 못지않게 그렇게 괴롭더니만 그러나 그 나라의 자연은 그에게 퍽 어여쁜 감정을 주었다. 보드라운 감정을 주었다. 건조무미한 반대륙적 공기 속에서 우울하게 지내던 그에게는 퍽 어린 처녀의 감정과 같은 느낌을 그에게 주었다. 그리하여 그 정화된 자기의 감정을 품에 안고서 아까 자기들은 그 어느 그림과 같은 가운데 있었거니 하면서 자처를 해보는 그러한 기쁨도 머리에 떠오르면서 밤 동경의 거리를 혼자 그는 걷게 되었다. 긴 자의 거리를 걷기를 마치고 은주의 집을 찾아오는 춘실을 맞아주는 그 집 주인 노파의 저녁인사이다. 춘실은 아무 말도 아니하고 다만 구두꾼을 풀고 올라가기에 바빴었다. 퍽 고단했던 모양이에요 하면서 노파는 은주가 있는 방을 지나가면서 더 커다란 목소리로 김상 리상이온이 일어나요 이렇게 한마디 공중에 던져놓고는 그의 방으로 들어가서는 다시 아무 말이 없었다. 춘실은 빠드득 빠드득 소리가 나는 현관방을 지나서 쿵쿵 소리가 나는 마루를 지나서 은주가 있는 방 쇼지에다가 가벼운 노크를 하였다. 들어오세요. 자다가 일어났는지 부시시하는 소리가 나면서 이러한 소리가 난다. 이 소리가 떨어지자마자 춘실은 꽤 급속하게 그 문을 열었다. 방 안에 일어서서 이불을 척척 깨서 한모퉁이로 치워놓고 있던 은주는 고개를 돌이켜 생긋 웃으며 고개를 까딱하고는 다시금 돌이킨다. 춘실이도 빙글에 웃었다. 그때 은주의 머리는 풀어진 채 엉덩이 근처까지 내려 덮여 있는 것을 춘실은 그 어떠한 좋은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보았다. 앉으세요. 은주는 방석을 갖다 놓으면서 자기도 안고 춘실이도 안게 했다. 더 고단하시지요. 춘실은 은주의 손을 잡으면서 이러한 위로하는 말 비슷한 보드라운 말을 하였다. 은주는 그 말 대신에 다시 한번 길게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소리나는 웃음이 아니고 다만 고달프고 피곤하다는 것보다도 더 뜻깊은 행복을 느꼈던 사람의 웃음이었다. 주무시는데 안이 되었습니다. 아니요. 하면서 그는 왜 그런 말을 하세요? 하는 듯이 춘실이가 쥔 자기의 손을 빼가지고 도리어 그가 춘실의 손을 꼭 쥐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고요히 앉아있게 되었다. 밤이 거짓말 9시는 되었는지 밖에서는 우동 장사의 나팔부는 소리가 난다. 왜 이리 어색한가 하는 느낌을 다시금 춘실은 느끼게 되었다. 그와 그가 처음 한동안 그저 다만 친한 좋은 친구로서 대할 적에는 퍽 긴 이야기도 많고 더구나 세상에 대한 이야기 같은 것이 대부분을 점령했었건만은 그와 그렇게 된 다음부터는 그러한 이야기가 어디로 다 가버리고 혹 어떠한 때는 둘이 한 대 붙잡고 몇십 분 동안을 가만히 앉아있을 때가 꽤 흔하였었다. 그러나 만일 무슨 이야기가 시작되기만 할 것 같으면 밤새도록 해도 못다 할 듯 하지만은 그리하여 그들은 처음 만나서 얼마 동안은 퍽 이상스러운 분위기 속에 담기고 말게 되었었다. 그리고 또 처음 춘실이가 은주를 우상화해가지고 생각할 때에는 만일 은주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자기는 밤마다 몇 시간 동안을 틈을 타가지고 세상살이에 대한 자기 아는 데까지의 강의라면 좀 어폐가 있지만은 하여간 자기보다 모르는 점은 아주 철저하게 일러주고 가르쳐주리라고 생각하였었다. 그러나 사실 당하고 보니 그는 그러한 자기의 이상을 누르는 그 어떠한 무거운 열이 먼저 자기의 전 인격을 누르는 듯이 생각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늘씬한 체격에 턱 들어맞는 일본 옷을 입고 꿇어 앉아서 그 무슨 대리석보다도 더 훌륭한 돌로서 조각된 듯한 흰 손은 두 무릎 위에다 올려놓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손은 때때로 움직여지면서 옷에 실보풀하기 같은 것을 떼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리고 고개를 꼿꼿이 든 채 그 얼굴의 윤곽이 외와 같이 된 데다가 턱이 어여쁘게 뾰족하고 입모습이 어여쁜데다 약간 미소를 띠면서 춘실을 건너다 본다. 그러나 그 눈기가 좀 위로 올라간 눈 가장자리에는 어딘지 모르게 약간 슬퍼하는 듯한 괴로워하는 듯한 흔적이 감춰져 있는 것을 넉넉히 볼 수가 있었다. 춘실은 그의 손을 잡았다. 은주씨 그리고 그의 한편 손은 왼편 호주머니로 들어갔었다. 그리하여 조금 있다가 그의 왼편 손에 들려나온 것은 조그마한 상자 하나였다. 그는 그것을 은주의 손에다 쥐어주었다. 뭐예요? 펴보면 아시지요. 이제야 이야기거리가 생겼다는 듯이 춘실은 가만히 그가 하는 양만 보고 있었다. 아이고 반지 하고 뒤받쳐 이것은 왜 사오세요? 춘실은 조금 어떻게 대답할는지 몰랐었다. 약간 의문이 떠오르는 시선으로 글을 보면서 당신께 주고 싶어서요 하고 뒤떼어 끼어보십시오 하였다. 은주는 고요히 그것을 왼손 넷째 손가락에다 껴보면서 별안간 아주 놀랄 만하게 그러면 나와 선생님과 약혼하나요? 이에 또 춘실은 대답할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아마 그런가 봅니다. 은주씨 그것은 내가 아까 저녁에 긴좋통에 갔다가 사가지고 온 것이외다. 물론 그 사가지고 온 이유라든지 기분은 다만 내가 당신에게 그것을 사다가 주고 싶은 마음밖에는 없습니다. 바른대로 말하면 내가 당신과 그것을 사다가 주는 것으로 인하여서 약혼을 하겠다는 욕망도 그렇게 해야만 되겠다는 관념까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은주씨 또한 나는 그것을 당신께 사다가 드리면서 그것은 나의 생명의 심볼이올시다 하고 어느 시나 소설에 있는 말과 같은 말을 하기는 싫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나는 그러한 일부러의 로맨틱한 행동도 하기 싫은 탓이올시다. 그러니까 다시 솔직하게 나의 양심대로 말할 것 같으면 나는 그 물건을 당신께 사다 드리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는 공리적 색채를 띄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려 반쯤 연설이나 하듯이 한숨에 쭉 내리 설명해버리고 말았다. 이에 은주는 어떠한 느낌을 받았던지 그는 그만 춘실의 앞으로 가까이 와서는 자기의 이마를 춘실의 가슴에 대었다. 그리하여 고요한 방 안에 가볍게 그의 이마에다가 주는 춘실의 키스는 반짝거리는 붉은 루비 반지와 함께 웃는 듯이 빛났었다. 그러나 이거보세요 선생님 하면서 은주히 부르는 소리는 어떠한 기가 딱 막히는 갑갑함을 견디지 못하여서 악착스러운 하소연을 말하려는 듯한 어조였다. 네? 하고 대답하는 춘실의 가슴은 또 무슨 말이 나오려나 하는 의심이 넘칠듯이 가득해 있었다. 이왕 이것을 가지고 오셨으니 말이지 은주히 고개는 그만 왼편으로 떨어져 가지고 그 손에 낀 반지를 내려다보면서 풀이 다 죽고 시름이 없어 하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당신은 나를 속이셨지요? 하면서 벼랑간 그는 커다란 목소리로서 춘실을 원망하는 듯이 눈가가 새빨개지며 부르짖는 목소리로 말하였다. 이게 또 무슨 소린고? 하고는 춘실은 장차 일어날 풍파를 생각하면서 무엇을 속여요? 그는 되제쳐 물었다. 당신은 양심으로 모든 것을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하였지요? 이 말에 그는 예? 하고 대답할 밖에 별 수가 없었다. 왜 그런 거 하니 그는 지금 은주히 돌연히 발작되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 더 큰 의문을 가졌기 때문이다. 당신은 내게다가 당신의 본처 되시는 이는 자기 친정으로 가 있고 민족에도 실려있지 않다고 하였지요? 춘실의 몸은 부르르 떨렸다. 또 저 문제가 나오는구나. 아, 지긋지긋한 그 문제! 하면서 이가 덜덜 떨릴 만치 몸이 부르르 떨리고 말았다. 그러나 그의 대답은 역시 사실 그렇게 말해놓은 것이니까 네! 하고 대답하였다. 여태껏 눈물이 글썽글썽한 눈으로 쏘는 듯이 춘실을 바라보던 은주히 눈은 더 한층 저주의 빛이 나타나며 무엇이 어쩌고 어째요? 이때 이 말에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참말로 의식 없이 춘실의 머리는 수그러지고 말았다. 나도 처음에는 당신의 말만 믿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나 나는 그 뒤에 여태껏 당신의 뒤를 다 조사하였어요. 당신이 가서 있다던 아내도 없다던 민족도 다 있다던데요. 그리고 그리고 나는 이제는 자 여기 와서 춘실은 벌떡 일어나서 문을 박차고 달아나버리고 싶었다. 그의 열이 그만큼 올랐던 것이었다. 그의 감정이 그만큼 폭발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은주를 속인 것으로 인해서 그의 사랑을 못 얻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것을 원망하고 그것을 아까워하고 그것을 저주함은 아니었다. 그의 모든 저주의 선은 다 같이 함께 자기를 그러한 구덩이 속으로 몰아넣은 그러한 가정적 계급으로부터 자기가 태어난 조선의 옛 제도로 몰려가고 말았다. 옳다. 그를 그러한 구렁텅이로 몰아넣어서 여지없는 희생자가 되게 한 자는 옛 제도 아래에 굴복되어 있는 노예 그의 아버지나 아버지나 어머니와 같은 썩어빠진 송장들의 한 짓으로 인해서 그의 젊은 생의 발랄한 싹은 무찔리였던 것이었다. 그의 젊은 가슴은 옛 제도 강제 압박 노예시라는 시퍼런 창으로 찔려 거꾸러진 것이었다. 그는 이렇게 가슴이 아팠다. 그만큼 머리가 어지러웠던 것이었다. 과연이었다. 그는 본처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본국을 떠나온 지가 벌써 4, 5년이 되었다. 그때 자기가 자기 나라를 떠나올 때에는 그때는 아직도 어린아이였었다. 나이 19살 그때도 물론 싫다고 반대는 하였고 안 살겠다고 가끔 말도 하였지만은 그러나 부모는 한 웃음으로 돌려보내고 말았다. 춘실은 13살에 장가를 갔었다. 이만하면 그의 결혼은 부모들의 유희였고 따라서 그것이 전제였고 횡포였던 것을 짐작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아직 그러한 용기는 채 가지지 못하고 있었을 때 그만 동경으로 건너간 것이었다. 그래서 그럭저럭 하고 있다가 이것도 이 그럭저럭이란 것도 그는 물론 부모의 물질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이혼이니 하는 문제를 꺼내면 부모는 물론 그 어떠한 협박으로라도 학비를 아니 보내주겠으니까 그때는 자기의 이상도 자기의 이론도 다 달아나버리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는 그는 그러한 약한 타협 아래에서 그럭저럭 참고 지내오면서도 언제든지 문제가 폭발되어 가지고 그 어떠한 파열이 날 것은 미리부터 짐작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은주 자신도 이러한 경우는 대강 다 짐작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아 그러나 젊은이의 사랑은 그 시간을 여유하지 않았다. 그는 은주와의 사랑이 생기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처음에도 그것으로 인해서 퍽 혼자 괴로움을 받았다는 것은 이 위에도 썼지만은 그는 기어코 사랑을 위하여 자기의 사랑을 얻기 위하여 임시의 기만적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안이 되게 되었었다. 그리고 올여름이라도 다시 본국에 돌아가서 최후로 이제는 해결하지 않으면 안이 되겠다고 생각하였던 것이었다. 참으로 그렇다. 젊은이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사랑 그것은 그 자신의 주의와 환경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었다. 만일 그 어느 의식적으로 돌아보게 된다면 그 사랑의 본질은 허위일 것이다. 자, 이만하면 독자여 당신들은 이 주인공에게 대해서 오히려 동정은 가질지언정 비난은 아니하리라. 이야기는 다시 계속된다. 그리하여 위에 말한 것과 같이 춘실은 은주에게 이렇게 속여왔던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은 은주는 어떻게 알았는지 그는 모든 것을 다 알아가지고 춘실에게로 육박한다. 이것을 당하는 춘실은 다만 멍멍히 앉아있을 뿐이었다. 꼼짝도 아니하고 전등뿔만 쳐다보고 가만히 앉아있었다. 그러나 가슴에서 떠오르는 저주의 열 머리에서 돌아다니는 제도에 대한 의식의 반역 그 모든 것은 드디어 그로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하고 말았다. 그 울음은 오히려 자기의 과거로 인해서 현재의 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슬퍼서 운다는 것보다도 자기를 그렇게 희생시킨 지배자라든지 계급인에 대한 울분으로부터 나오는 눈물이었다. 그는 눈물이 흐르는 눈으로 마주앉아있던 은주를 내려다 보았다. 아 그때 은주는 그만 엎드려 흑흑 느껴 울고 있었다. 은주씨 나는 아무 말도 아니하겠습니다. 다만 내가 당신을 속인 것은 나의 허물이고 나더러 당신을 속이도록 시킨 것은 나의 허물이 아닙니다. 그는 여태껏 아니올 여름까지는 속여내려 가려고 했던 것이 이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더구나 그가 우는 것을 보아도 이 위에 더 자기의 마음을 속일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그의 지금 하는 말은 모든 불평과 저주가 함께 흐르는 가슴에서 우러나는 비참한 부르짖음이었다. 그러나 기적은 일어났다. 은주는 다시 일어나서 눈물을 씻고 똑바로 앉으면서 춘씨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이러한 말을 부르짖게 되었다. 관계없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본처가 있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민적 등본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는 민적 등본보다도 더 당신을 사랑해요. 나를 사랑해주세요. 내가 지금 당신에게 대하는 것은 사랑뿐이에요. 미칠듯이 부르짖는 소리는 춘씨를 춤이라도 추게 할 듯이 기뻐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은주의 사랑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그를 힘껏 껴안고 싶었다. 그러나 은주는 하던 말을 계속하였다. 내가 지금 운 것은 당신의 운명. 내가 또한 그러한 운명을 가진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이 되게 된 운명을 생각하니까 어찌된 일인지 울음이 나왔어요. 그리고 내가 뒤로 조사했다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나는 다만 당신의 참사정을 알고 싶어서 일부러 그러한 말을 하였던 것이에요. 은주씨, 하여간 나는 지금부터 이상하였던 것을 버리고 이론을 버리고 나의 과거의 생활에 대한 파괴를 선언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실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유이시니까요. 이리하여 두 사람의 가슴과 가슴, 열과 열, 그것은 서로 포옹되고 말았다. 그 이튿날부터 그들이 만나는 때면 침체는 용기로 이상은 실제로 화해 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그날 은주는 자기 삼촌이 있는 곳을 다녀오더니 춘시를 보고 하는 말이 전 오늘 삼촌의 집에 갔다 왔어요. 그의 삼촌도 그때 동경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삼촌은 알고서 묻겠지요. 그리고 그는 나더러 단념하라고 하겠지요. 그러나 나는 지금은 그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내가 그를 더 사랑한다고 하였어요. 그리고 삼촌하고 싸우고 왔어요. 하고 말마다 힘이 흐르는 어조로 춘시를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리고 그 뒤부터 은주의 손에는 춘시리가 사다준 반지가 늘 끼어 있었다. 또한 춘실은 그 이튿날 즉시 자기 집에다 긴 사연의 편지를 써서 가정에 대한 반역을 선언하였다. 아무리 은주가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썩은 옛 도덕이나 제도의 유물인 그를 그는 자기와 일생을 같이 할 친구라고는 생각지 못하였다. 더군다나 서로 불행하고 서로 모순된 생활을 해가기는 그의 양심으로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옛 것을 배척하고 새 것을 요구한다는 그러한 공리적 현지를 떠나서 좀 더 사람의 자유 사람된 인권을 생각해서도 단연히 그러한 생활에서 떠나려고 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답장은 냉연하였다. 내가 그렇게 오장이 들어간 데야 할 수 없다는 것 너와 나 사이는 아주 절연을 하자는 것 그리고 만일 내가 부모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가정에 대한 의무를 생각해서 집으로 돌아오려면 이 돈으로 속히 귀국하라는 말을 써보내고 끝으로 너 같은 것은 공부해서 소용이 없다는 조건을 붙여서 말하였다. 그리고 그 이튿날 전보완으로 돈 50원이 왔다. 그리하여 배달부를 문 앞에 세워두고 두 사람은 의논하게 되었다. 우리 도로 돌려보내 버립시다. 하고 춘실은 흥분되어서 은주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마음대로 하세요. 도로 보내는 것도 좋지요. 이리하여 그들은 그것을 받지 않고 도로 돌려보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어떠한 부자유함을 떠나서 훨씬 유쾌하고 자유롭고 그 어떠한 모욕을 당하려다가 아니 당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정신이었다. 춘실은 그 후부터 생활이 문제였다. 은주의 집에서도 어떻게 하라는지 삼촌이 일렀는지 그 후에 편지가 오기를 만일 그러한 기혼 남자나 그런 사람하고 교제를 할 것 같으면 학비를 아니 보내주고 단정코 데리고 들어오겠다는 협박장이 왔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이제는 다 생활이란 밑바닥 속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한 달이 지난 후이다. 그 후부터는 무사신호에 한가히 거닐던 그들은 이제부터 삶을 위하여 싸우는 자유를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싸우는 투사들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매일 아침 새벽이면 그 귀족적이나 혹은 유한계급 사람들의 자제와 같이 허여멀쑥하고 잘생기고 어여쁜 춘실의 얼굴에는 일종의 노동적 용기와 전투적 의지가 나타나가지고 몸에는 한땐을 입고 한땐이란 노동복을 말합니다. 신문배달소로 나가는 그를 우리는 볼 수가 있었다. 이리하여 그는 아주 캄캄하고 답답하고 괴롭던 밤과 같은 생활을 떠나서 아침 새벽과 같은 시원한 희망 있는 생활을 붙잡은 듯이 날뛰게 되었다. 동이 트는 아침 새벽마다 아침 새벽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유연애를 모티브로 한 소설들에서 당사자들의 관계는 대체로 파국에 이르는 결말로 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나 이 작품에서는 반 봉건의 차원을 넘어서 새로운 이념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습니다. 조선의 조혼이라는 예체도에 의해 원치 않은 결혼을 13살에 하여 본국의 아내가 있는 주인공 춘실은 유학 중에 만난 은주와의 연애에서 아내와의 이혼 문제가 관계의 걸림돌로 등장하며 둘 사이가 위기에 봉착하나 두 집안의 반대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현실의 개입으로 발매하마 분열된 자유연애라는 관념을 또 다른 관념 즉, 계급이라는 관념으로 봉합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는지요? 여러분 모두 편안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